먼저 똑딱이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앞머리만 남기고 옆머리와 뒷머리를 반으로 갈라서 잡아주세요 이마라인의 착용 위치를 맞추고 똑딱이를 두피에 밀착시켜 밀듯이 꽂아주세요 꼬리빗으로 전체적으로 빗어주고 지그재그 뿌리를 비비면서 앞머리를 앞으로 빗질해주세요 뒷머리는 가발과 내머리가 섞이도록 뿌리를 긁으며 뒤로 빗어주고 마무리로 내머리와 잘 섞이도록 전체적으로 빗으며 정돈해주세요 레츠뱅 착용 완성입니다 머리를 묶어서 예쁘게 연출해보세요 제품을 벗을 때에는 똑딱이 핀을 들어서 벗어주시면 엉키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